안녕하세요. stv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제주 송당에 위치한 안도르룸과 밧도르룸을 트래킹할 것입니다. 이동거리 2.6km에 이동시간은 1시간 30분입니다. 최고고도 394m에 최저고도 284m입니다. 표고차가 얼마 안나고 난이도는 하이입니다. 오늘도 뚜벅이 여행입니다. 안도르룸은 제주 동부지역에 위치한 송당리에 있습니다. 오름의 입구는 말들이 못나가게 목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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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벽나무 숲을 지나갑니다. 숲에서 나오자 억새가 바람에 장관을 이룹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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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스팟으로 유명한 안더로름 비밀의 숲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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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름위 정상마다 벤치가 모여있네요 오름위 정상마다 벤치가 모여있네요 오름위 정상마다 벤치가 모여있네요 오름위 정상마다 벤치가 모여있네요 저렇게 좋을까요? 동심으로 돌아간것 같아요 오름위 정상마다 벤치가 모여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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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름위 정상마다 벤치 오름위 정상마다 벤치가 모여있네요 오름위 정상마다 벤치가 모여있네요 오름위 정상마다 벤치가 모여있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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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밧돌오름 정상뷰입니다 오름 참 많지요 제주는 오름의 왕국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부탁드려요